그 레이 바이 퓨얼이 참 눈에 밟혔습니다 솔직히 레이에 조수석 탈거하고 이제 이거 있잖아요 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스타렉스 하고 이런건 큰데 이거 이거 이게 있어요 이거 2차 내 2차 에다가 다 털고 있죠 조수석까지 털면은 대각선으로 잘 때려 박으면은 리터 하나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안되는거 같더라구요 어 근데 여기에 리터가 딱 들어가면은 나는 오토바이 케이스로 이거를 타고 댕길 용의가 있거든요 충분히 천장 루프렉에다가 이제 슈트하고 장비를 싣고 다니면 되는거고 저는 근데 레이 좋아합니다 차 집불도 안나가고 막 풍절이 심하고 안나가지만 이 공간 활용도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레이 좋아해요 m&e 는 드가우도 남죠 조수석 까지 탈거 해야 되요 조수석 까지 탈거 해 가지고 대각선으로 막 집어 여가지고 막 이빨이 접어 하면은 r1000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레이 야씨 진짜 최고속도 160이 한땅이었나 레이는 솔직히 고속도로 얹기 보다는 진짜 이동수단 조수석 시트를 탈거하고 운전석 시트 하나만 냅둔 다음에 대각선으로 밀어 넣으면은 리터급 오토바이 안들어 갈란가 대각선의 뒷바퀴 정도가 딱 꼽히게끔 해가지고 이 해치로 꽉 눌러서 닫아보면은 꽉 껴요 오토바이가 그냥 꽉 껴요 어차피 핸들 똑바로는 안되고 살짝 핸들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레이에 아 근데 여가 조금 간당간당 하더라구요 높이가 레이 하이루프하고 뭐 이렇게 세팅하면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나는 그랜드 스타릭스 이런거는 너무 크고 레이가 적당하다 싶어 했었거든요 네 그 에이프뿐만 아니라 스쿠터 125cc 스쿠터 까지는 제가 카니발 1에 다 실어 왔습니다 메이저 ATS 대림 트랜스 포르테 이거는 카니발에 다 실렸어요 좌우다가 아니고 여기 모서리에 앞에 바퀴가 낑기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뒷바퀴 부분이 여기 낑기거든요 문 닫으면 여기가 꽉 끼일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축간거리가 이 공간이 그 알천이나 뭐 이런 리터급 바이크가 들어가고도 남는 공간이라면은 레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휠베가 2520 이잖아 근데 휠베보다 여기쯤 될긴데 아 이거 안될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걸 봐야 돼 이걸 봐야 돼 높이가 120 아 이제 112 아 120이지 120 높이 120 바닥에서 높이까지 133 어떻게 하는데 프런트를 좀 낮춰야 되나 해오 온 거지 까지 120 혀까지 220 앞바퀴 빼야 되네 r 1000 넣으라 카마 알지 래가 쓸잖아 다2200 래기만이 255 r 1000 들어간다 대각선으로 밀어넣으면 R1000이 들어가요 R1000이 지금 길이가 250으로 나왔거든 대각은 났네 2550이 나왔어요 레이에 충분히 실을 수 있겠는데요 알지 알지 알아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이제 그 빗면 C의 길이가 나오는 레이 이게 얼마나 나오나 아니 아니 불사 말고요 아니 그러니까 스타렉스 말고 스타렉스 끝이 큰 거 말고요 그러니까 대각선 길이가 2550이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가 경사가 이래져 있으니까 쑤셔넣으면 되겠지 뭐 넣고 빼기 힘들죠 근데 원래 빡빡하게 넣고 빡빡하게 빼는 그 맛 아니겠습니까 실내는 근데 좀 상처가 좀 날 수도 있으니까 대충 타는 거고 어차피 얘는 최소한 사이즈에 최소한의 기동성으로 쓰는 거지 닷댐 이런 거 다 필요없음 뒷시트 조수석 다 필요없음 다 분해 1135면은 위에가 1300이었잖아요 들어간다 하이루프 아니라도 조수석 무조건 떼야죠 레이벤이 슬로프 개조가 됩니까 이거 슬로프 개조된 차에요 슬로프 개조된 차 이거 경사로 개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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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면은 타이어 바람 빼서라도 수셔 넣어야지 아니 그냥 말그대로 케이스잖아 케이스 말그대로 짐차 렉스턴 스포츠 칸이 내가 계산 때려보니까 짐칸에 대각선으로 리터급 바이크가 들어가더라구요 대각선으로 넣으면은 한대 무조건 실립니다 뒤에 해치가 닫혀요 렉스턴 스포츠 칸에는 300만원대가 있었는데 지금 가격이 좀 미쳐 돌아갈겁니다 보자 가격 제일 싼걸로 보자 3배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가격이 좀 묵직히 크다 이 650만원에 32만키로 타는거 이 레이싱 스트라이프라 해야하나 이것도 딱 있는 느낌이네 이 차 느낌이네 레이 인테리어가 꾸며져있네 따라라라따 이게 무슨 차지 이거 이게 스타렉스가 저거잖아요 디젤이면은 저거 해가지고 어차피 오토바이 한대 싣고 댕기는건 뭐 힘있을 필요 있습니까 그냥 타고 댕기는거지 뭐 발통 부불러가고 쓰고 일하니까요 오토바이 한대 싣고 댕기는건데 뭐 다름에 단열 처리한거 아닙니까 단열 천장도 뭐 지금 저거 스폰지 막 저거 해놨네요 아 베르나 제가 10년전에 10년전에 제 생애 제 돈으로 샀는 생애 첫차가 베르나 4.5 림번 이었어요 아 근데 어차피 얘네들 이거 그 A 엔진 있잖아요 현대에 들어간 4기통 디젤 엔진들 별로 안 좋습니다 애들 진짜 변비도 별로 안 좋고 .5 림번 .5 림번 저도 근데 아반떼 HD 디젤을 타고 나서 이야 이 빻다가 이런 빻다가 있구나 하는걸 느꼈다가 최고속도 한계가 있잖아요 1600cc 4기통 디젤이 아무리 고속도로에서 악세레다를 끝까지 지져본들 3300cc 3800cc 자연흡기의 그 6기통 세단이 이렇게 여유롭게 항속주행하는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더라구요 정석대로라면 몇십만을 타야 뽕을 뽑았다고요 글쎄요 본인이 만족하시는 수준까지 탄다면 뽕을 뽑는거죠 뭐 누구 보여주려고 그러는거 아니잖아요 사실 글쎄요 보통 근데 제 기준으로 차를 사가지고 뽕을 뽑는다면 뭐 내가 내 손에서 이 차를 가져오고 나서 뭐 한 20만 정도는 최소한 20만 이상 탈 뽕을 뽑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카니발 1을 출구하시고 한 80만km 타시고 폐차하셨거든요 고집신게 아니고 디젤루가 얘네들 디젤 특성이 연비가 좋은 디젤이 아니에요 현대 A 엔진이 상용 엔진으로 급컵을 틀었는데 기본 베이스가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엔진에 기본 베이스를 가져라 해놓은 크랭크 메탈 이슈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얘네들이 솔라티는 너무 비싸요 솔라티 중고 봤는데 차값이 3,4천만원 되던데요 지금 요 그랜드스트렉스 600만원짜리도 저한테 비싸요 이거 못사요 그냥 보는 겁니다 음 이런게 있구나 음 그렇구나 베르나 림븐 제가 탔던게 요거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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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요거다 딱 요거다 딱 요차다 딱 요차 네 제가 탔던 아니다 이건 센스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릴이 달라요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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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다 이 베르나 제가 샀던 베르나는 그래도 안개등은 있었습니다 아 추억 떴네 진짜 엄청 추억 떴는데 생각보다 이게 쩌보가 재밌게 재밌었어요 별쇼를 다했지 메타 꺾으려고 막 에이 남자는 말뚝인데 이게 말뚝이 아니네 오토네 치아프라마 야옹이요 남자가 고픈거에요 남자가 밥도 주고 재워주고 물도 주고 살려주고 다 하지 포터 탑차요? 아니 그것도 이상한거 막 그 90 몇 년씩 포터 이런거 아니에요? 포타르기니 아니 근데 포터가 여기 있나 화물차로 가야되는거 아닌가 화물특장 가야되네 카하고 기왕이면 파워게이트 한번 볼까 1톤에 파워게이트 자 치프한 아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가격 정렬 뭔데? 이거 뭔데? 대구 299만원 머선일이고 노까네입니다 예 돈까네가 없으노데 아직은 못합니다 아 뭔데? 팔렸나? 아이씨 섭섭하네 아반떼 스포츠 말하는거에요? 아반떼 xd 스포츠 근데 그 차보다 두부드리프트 머신에 가까운거는 아반떼 그 스포츠 아반떼 xd 스포츠 보다는 베렌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